형이 무섭지 않으세요? 우리도 그 형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?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래서 내가 그럴 땐 무슨 생각도 쐬? 형 그랬더니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기 여기 홍재동인데요 지금 불난 것 같은데 나는 신고했으니까 몰라요 구조차 홍재동 상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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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빨리 나와 안 뛰어 안 뛰어 뛰어